카단장을 변화시킵니다 무작위 희귀 후보를 획득합니다 짱틀벨 불 불 불 운동하러 간다 폼멜 타격 전투 장비 난관 불 불 뿜기 차별 상장 응 완차 완타한테 신세좀 지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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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포션 야 너 이거 필요했지? 여기다 보스가 슬라임 아니 미친 어둠의 폭 포식 으음 아까 못먹은 흘려보내기가 생각이네요 포식 들고 갔다 포식 흠 카카타 흡 고기 먹어야 그 손실 안난 흢 호흡 흡 흠 흡 흡 갓붐기 재물 타락어포 모을 수 있었네 못 모았지만 완타스네코 완타스네코 카카털 싹도 좋네 카드좀 많이 보자 그러면 근데 또 물음표 봐서 네크로놈이 곧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주로 갈까? 엘리트 불 엘리트 카카털이랑 싹이 있어서 불좀 많이 보고싶은데 여기로 갈까? 불 불 불 불 불탄 엘리트 불 불 불 Coronavirus 불 불 불 불 불 불 jamais 치킨파티 음... 1투더타 발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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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투더타 1투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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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포션 대충 쓸걸 아기다 똥됐네 1투더타 7투더타 1투더타 4투더타 4투더타 14투더glass 4투더 chart 4투더타 5 bad 호식도 강화를 좀 해놓을까? 대검 아니면은 저거 강화할까? 전투 장비 마트루시카 스네코 한 번 날려줘 서접시 엘릭서 완타 요거 이벤트 잘 떠네 4 4 4 4 5 4 5 5 5 4 5 6 5 5 5 4 5 5 4 5 5 포식 칸까지 볼 수 있을까 어 독구의 타격용 인형까지 완타격용 인형 완벽한 타격용 인형 짱바 아 맞다 하심소거 저거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핸병소 고 악마의 형사 어차피 삽질할건데 행방치복장 형상 강화 못하는거 조금 아쉽네 블리트 잡을 건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되고 길은 정해져면 쪼리 가져가면 까지 않을까요 쪼리 가져가면 까지 않을까요 왠타 왠타좀 더 안나오나 신성 아 아 뭐 미친 개몽만 나와 이제 개몽이 3포스트로 나오겠지 감시병 감시병 무감각 안 나오나 무감각 안 나오나 타워 포션 아 나 이거 먹을걸 아 포션 포션 좀 그만 다 먹어 정신차려 업호 떴다 대혼란이 쓸모가 있을까 정신공격 윙크병 대혼란이 대혼란이 포션좀 계속 먹자 대혼란이 복잡한 보러 소름 받았다 적립 커플 하이 연막탄 킹발레 좋지 하이 연막탄 삭제 좀 해줘 하이 연막탄 하이 연막탄 하이 연막탄 하이 연막탄 하이 하이 연막탄 무단과 끝까지 안나오나? 쫄리는데 재물줄까? 아님 대혼란줄까? 대혼란은 쓸만할 것 같은데 아니면 포식줄까? 병탈악 병상 병상이 좋겠지 강화 못하는게 좀 맛있긴 한데 어사비 가지나무 이기니까 삼아보소 무감각 무감각 폼타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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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겠네 어차피 펜타로 풀피라서 별로 포션에 신경 쓸 필요없습니다 굳이 이걸 맞을 필요도 없었겠지 망할 아프다 시리야솔이 최대로 키워져 아 뭐하는거야 이걸 잠크리트 발파하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런 것도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저런 것도 명령어가 있어요 무색 포션 난타 필요없지 그냥 풀로 올린다구요 끔찍하네 펜타그래프 있으니까 발굴하자 아아이 미칫 뭐요 뭐요 회상 안할수도 있지 심장도 생명이예요 끔찍 카카 왜 이렇게 세나 이건 사실 내가 약한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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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체력이 워낙 많아서 잡긴 잡겠네요. 체력발로. 그냥 쳐맞으면서 맞딜하면 잡을 수 있다. 무감각 하나만 있었으면 하하호호 하면서 잡았을 텐데. 구암을 상상하며 잡을 수 있다. 지나가지만 파는 았을 앞으로는 어떠한 것 같고, 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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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개쉽네 심장 허어스어팩 마티를 해도 이기는 게임이네 아니 근데 무감각 한 장을 안주냐 아 못해서 타락 나서니까 됐어 이겼음 대체 내가 이겼다 심장 허어스어팩 나 못해서 타락 나 못해서 타락